어? 저거 뭐야? 어? 사람들이 있어. 거기 팔관 보이시죠? 저거 저리 가보자. 어 가보자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낙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지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바닥에 딱 거의 낙지가 있는 게 하얗게 보입니다. 낙지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있어요? 네 바닥에 있는 거 별로 떠있으니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이에요. 오 굳있네. 낙지에도 바닥을 잘 비춰보세요. 낙지가 보이겁니다. 오임머리 한 마리 잡으면 돼요. 근데 왜 낙지는 밤에 왜 잡아야 돼요? 낮에 잡으면 안 돼요? 낙지가 야양생이에요. 낮에도 잡지만 밤에 잡는 햇불 낙지는 밤에 잡아야 돼요. 왔다 낙지 여기 있네요. 잡았네요. 지금 온천 쪼끄맨이에요? 오... 이게 세 번 낙지, 세 번 낙지. 이게 누면낙지가 있네요. 아, 저는 있어요. 아, 우리한테 잡히면 진짜 그거 누면낙지. 그렇지. 이런 데 사래는 거 아니야? 네, 현재도 있어요. 네, 똘밑재도 있고요. 오! 이거 사바 낙지 아니에요? 오! 봐봐, 여기 있어요. 오! 와! 봐봐, 붙어있어요. 와, 신받다! 오! 오! 오, 봐봐. 우와, 아주 신신하네요, 오빠. 우와, 누가 진짜 못하는 게 없다. 아, 그렇지. 누나만 믿어, 달아와. 오, 잘 잡아야죠, 박인분. 있어요? 박기 있네, 박기. 오, 여기 있네. 어, 박에 붙었어. 와! 통통통! 통통통! 이 짜릿한 손만을 보니까 이 안연 제대로네. 맞아요. 밤에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치, 그치. 너무 재미있네. 더 잡을 거야. 오, 또! 오, 여기, 여기. 오, 여기. 오, 붙어있어요. 아빠, 봐봐. 오, 딱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잡았어요. 우와! 이야, 잡은 맛이 있네요, 아빠. 낚시 사람들 고생하셨으니까 낚시 잡으시면 맛있는 거 이제 드시러 가시게요. 오, 좋죠? 좋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가자요. 이야, 끈 맛이 있네. 이야, 숙소 잡으네, 그거. 야은 여행 오게 잘했어요. 그치. 오마들이! 조금만,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잡은 낚지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볏집에 낚지를 말아야 되는데요. 아, 이거, 봐봐. 지푸라가 딱, 이렇게, 꺾고. 꺾고. 오,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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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아. 저도 낚지를 야무지게 말아봤는데요. 처음으로 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살짝 쪄낸 후 양념을 묻혀 구워주면 맛있는 호롱구이 완성이요. 낚지를 살짝 데쳐 새콤달콤한 육수에 넣어먹는 낚지 냉국까지. 아, 네, 자고 계십니다. 자고 계십니다. 마셔야 되세요.